이효근의 텐텐텐, 엠벤골드의 이효근 매니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오늘은 어떤 것에 주목을 하면서 시장을 보면 좋을까요? 그 지난주부터 제가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오늘은 합률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아마 반도체 얘기를 좀 했었을 거예요. 반도체가 한 번 좀 지금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들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포착이 되고 있고요. 오늘 우리 시장이 조금 전체적으로 좀 고전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최근에 분위기 때문에 그렇지 시장은 이미 돌아서 온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원달러 합률 차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원달러가 지난번 1,300원을 찍고 지금은 약간 1,276원까지 약간 꺾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율에서 한율은 두 가지 양날의 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한율이 너무 급등하게 되면 시장이 좀 불안하죠. 그렇지만 한율이 높다는 얘기는 수출주한테 상당히 긍정적인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돈을 달러로 벌었을 때 이게 한율로 한산이 됐을 때 같은 똑같은 달러로 해도 그 한율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급격히 커질 수 있는 그러니까 수출주들한테는 상당히 크게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이러한 효과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최근에 우리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진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원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 달러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한율이 높을 때는 전체적으로 한율에 있어서 그 한율로 원화로 한산했을 때, 달러를 원화를 달러로 한산했을 때 그때 이제 주가가 상당히 싸진 느낌, 이러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진 상태에서 최근에 원달러 한율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더 싼 느낌, 이런 느낌이 외국인한테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지금은 상당히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한율 부분에서 물론 한율이 급격히 상승할 때는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이러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지금 상승 부분이 꺾였을 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율이 너무 많이 오르면 사실 일부 종목의 수혜를 논하기 전에 전반적인 거시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되겠지만 1,300원을 찍고 이제 하향 조정을 할 것이다. 라는 전제 하에 기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출주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수출주들이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이 높게 나온 이유는 한율 효과가 상당 부분 차지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오늘 주목해야 할 종목은 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 10, 10, 10 점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펀더메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펀더메탈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뭐냐면 LG에너지 솔루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 LG노텍, 덕산 네오눅스, 그 다음에 넥스틴 이러한 지금 종목들이 좀 잡히고 있는데 여기서 특징은 2차전지 쪽이 최근에 나폭가 대회에 따라서 펀더메탈 밸류가 좀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시장 때문에 좀 많이 빠졌던 IT주들 LG노텍이나 덕산 네오눅스, 그 다음에 렉스틴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수급이 펀더메탈 이러한 밸류가 부각이 됐다. 이 점이 특징적이고요. 다음은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에서 상위 종목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여기서 눈에 띄는 건 삼성은 XK 하이닉스가 들어왔다. 이 점이 시장이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펜오션, 그 다음에 대한해운, 그 다음에 자동차 쪽에서는 오늘 약간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자동차 역시 최근에 수급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점 봤을 때 특히 해운조에서는 벌크선이 하나의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크선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은 XK 하이닉스가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고 미국에서 필라데비아 반도체 지수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다. 이 점이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세 종목입니다. 추세에서는 아직까지는 개별 종목 성격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일단은 DDR5 관련주, 아이비코전자, TLB, 그 다음에 UAM 관련 개별 종목 성격을 갖고 있는 기사텔레콤, 베셀, 그 다음에 최근에 바이오에서는 HLB 그룹주들이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있다. 이 점이 눈에 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펀더멘탈과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수급 관련 주식이 펀더멘탈 주식이기도 해요. 삼성, 전자, 하이닉스, 대한해운, 페노션, 만도 모두 실적이 뚜렷하게 좋아지는 기업들이니까 그런데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을 보니까 정말 요즘 개별 종목 증세구나라는 특징이 바로 포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이효구 매니저께서 주목하고 계신 종목, 이것들 가운데서 뭡니까? 오늘은 펀더멘탈 쪽에서 두 종목 선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종목은 덕산 네오눅스입니다. 덕산 네오눅스의 기업 내용을 간단히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회사는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알듯이 OLED의 핵심 구성요소, 유기재료의 소재 업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회사의 주가 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PR을 봤죠. 왜냐하면 그만큼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회사의 주가의 매력은 뭐냐면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30% 하락했다. 이 점이 최근에 물론 지난 작년 4분기 실적의 부진이 요인이었지만 어쨌든 주가가 많이 빠졌다. 이 요인이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그러면 이번에 1분기 때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만회가 되는 것 같고 예사가 주목되는 부분은 하반기가 되면 지금 애플 14, 아이폰 14가 있고 갤럭시 폴드4가 지금 막 출시 직전에 있죠. 그 출시 직전에 앞두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주가의 납폭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닷건이 형성이 됐을 때 이러한 납폭과 대줄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본다면 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종목의 10, 10, 10 점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펀더멘탈 점수가 8점이고요. 수급이 7점, 그다음에 추세가 6점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추세가 상당히 점수가 안 좋죠. 왜냐하면 지금 바닥에서 약간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추세가 낮다는 얘기는 좀 단기보다는 조금 중장기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펀더멘탈이 이 종목이 지금 높은 이유는 일단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져서 밸류의 매력이 좀 생겼고요. 그다음에 ROE가 지금 이 회사가 한 16%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영업이익률 27%, 그다음에 EPS 성장률이 한 10.7%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의 지금 밸류를 갖고 있음에도 지금 현재 주가가 상당히 바닷건에 있다. 이런 점이 펀더멘탈 점수의 8점이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급 점수, 수급은 아직까지는 기간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거래량 이런 부분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결론은 지금 바닥에서 중장기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매력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 흐름을 조금 보시면 알겠지만 주가는 이제 막 바닥을 지금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대략 한 4개월 반 정도 오랫동안 바닥을 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타이밍에서는 한 번 정도는 들어가도 되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 정도의 매수가고 매수가는 일단 현재가보다 좀 낮은 가격에서 제시해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4만 5천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4만 2천 원 정도 참고하셔서 접근하시면 지금 자리는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런 차트를 빨랫줄이라고 봅니다. 조금 바닥에 껌붙여놓은 차트 좀 원동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추세의 점수지만 그것을 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 들어볼까요? 뭡니까? 다음 종목은 렉스틴입니다. 렉스틴은 최근에 상당히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데요. 이 종목이 움직일 때가 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기업 내용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반도체 전공종에서 패턴을 검사하는 장비 업체입니다. 이 패턴 검사가 반도체 수요일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 장비에 있어서 중요성은 상당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종목이 지난번 최근에 이 회사의 수주 실적을 좀 보시면 작년 매출액을 이미 4월까지 지난 4월까지 수주액으로 작년 매출액은 이미 달성은 무난하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5월, 6월, 7월 추가적인 수준은 이 회사의 작년 대비 성장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분위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회사의 올해 실적은 상당히 기대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회사에 있어서 중요한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 하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반도체 패권 분쟁이 생기다 보니까 이 회사의 경쟁 업체가 KLA라고 미국의 글로벌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이 회사보다는 최근에 중국에서 넥스틴, 이 회사의 넥스틴의 반도체의 장비를 많이 수주하고 있다. 이 점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이러한 미국하고 중국 간의 패권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점수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의 펀더메탈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 펀더메탈 상당히 좋습니다. 왜 좋냐면 ROE가 44.8%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EPS 성장률이 무려 109.4% 지금 올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PER은 이러한 높은 성장률이 기대됨에도 14배 정도밖에 안 되고 있고요. 다만 기간 수급이 안 들어오는 건 아닌데 거래량이 너무 약하다. 이 점이 좀 약점이고요. 추세도 아까 덕산 네오루스보다는 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박스권에 갇혀 있지만 박스권 상단에서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 보면서 이 종목에 접근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종목은 일단은 현저가 매수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아직은 이 종목 자체 패턴을 좀 보시면 이렇게 이제 계단식으로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급한 상승은 아닌데 어쨌든 꾸준하게 우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은 또 한 번 다시 한 번 한 계단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에 보면 매매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일단 현재가보다 좀 낮게 현재가가 지금 한 6만 9천 원 정도 되니까 그 6만 9천 원보다는 좀 낮은 가격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7만 7천 원 정도 한 10% 정도 접근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지금 이 하단부 대략 6만 6천 원 정도 잡고 접근하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일단 이 회사 자체가 워낙 펀더멘탈로 우수화하기 때문에 한 번 길게 접근하신다면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덕산, 네오룩스 그리고 넥스틴 대체로 펀더멘탈 점수가 높은 그런 기업들이 포진이 되어 있네요. 네. 오늘은 펀더멘탈이기 때문에 단계보다는 좀 길게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니저님께서 보시는 그 길게의 개념은 한 어느 정도세요? 여기서 제가 이제 길게라는 거는 대략 한 달 이상 정도는 좀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무대보로 한 달은 아니고요. 네. 추세를 계속 봐야죠. 어느 정도는 완만하게 올라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늘 장기투자가 사놓고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확인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1위, 1위 안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좋습니다. 오늘 넥스틴과 덕산, 네오룩스를 살펴봤습니다. MBN골드의 이호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